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 수학의 존신과 보신 장영진입니다. 3월 학평이라는 이름으로 출제된 시험을 4월에 쳤어요. 고생했습니다. 우리 두 달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 두 달의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변화와 심적인 어떤 동요 아니면 경험을 보지 못한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은데 이제 일단락을 지어야 할 때인 것 같아. 여기서 어떤 문제가 출제됐으니 어떤 게 매우 중요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래도 미뤄두었던 첫 시험을 응시했다라는 의미를 남겨두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제 시험도 한 번 쳤으니 교훈 지점을 찾고 제대로 된 수험생을 시작하자. 알겠지? 그러한 방향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변별력 문항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형 순서대로 할 거예요. 자, 가형부터 보자. 와, 6개나 돼. 이게 27 플러스 3이라는 전형적인 양극화된 시험에서는 변별력 문항 하면 3개 문 돼요. 몇 번? 21번, 29번, 30번. 그치? 21번, 29번, 30번이 그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자. 뭔가 좀 약화되었죠. 52%? 정답이래요. 29, 30번은 그래도 뭔가 제 기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 옛날처럼. 아, 상징성이 있구나. 그런데 곰곰이 보면요. 엄청 어렵진 않거든. 둘 다 수학2, 수학2. 이 가형의 직접 범위는 아니야. 하지만 중요한 기본기예요. 그러니까 수학2, 수학2. 이거, 이거 클래식한 주제로 나왔습니다. 클래식한 주제라는 건 신리형이라기보다는 그동안 기출 킬러들에서 많이 보았던 이게 수2니까 그래도 나형이 더 많겠죠. 거기서 많이 봐왔던 우리 가형 학생들도 충분히 알아야 되는 내용들로 좀 이렇게 많이 보던 게 나왔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극한이 약간 특이한 녀석인데 이건 학평스러운 문제니까 너무 신경을 곤두세우진 않아도 돼요.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고 사실 좀 쉽진 않아서 정답이 좀 낫긴 했어요. 그래도 있잖아. 야, 이 수학2가 킬러들이 주로 나왔는데 아주 세게 나오진 않았다. 그치? 약간 부드럽게 나왔구나라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쨌든 공부 안 하면 못 풀어요. 우리 가형 학생들이 또 수학2 너무 못하면 안 되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본을 좀 다지는 수학2가 너무 약하다 싶은 사람들은 재점검을 좀 하자. 알겠지? 재점검은 실전 개념, 실전 개념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과 기출문제를 풀어가는 것 아니면 나형이긴 하지만 BTK 강제라고 선생님이 있어요. 그런 강제를 중킬러급의 문제들을 푸는 걸 가볍게 한번 쫙 훑어도 좋겠습니다. 재점검의 기회로 삼자. 진짜 눈에 띄는 건 이놈이에요. 수원 삼각함수 58%, 수원 삼각함수 39%, 수원 수열 17%. 수원은 말이야 올해 본격적으로 독립된 과목으로서 수능에 비중 있게 출제될 거예요. 그런 예상 분명히 했었지. 줌킬러가 강화되는 이 시기에 굳이 킬러 번호대로 쏙쏙 29번은 킬러 번호대이긴 하잖아. 거기에 쏙쏙 들어가지 않더라도 수원 비중 있게 출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수로그 함수가 눈에 안 띄지. 지수로그 함수 문항이 안 출제된 게 아닌데 애들이 잘 풀어. 그리고 번호대도 비교적 앞에 있어. 지수로그 함수에서 변별력 확보할 생각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기출문제도 많고 애들이 잘 풀고 신념을 만들 생각보다는 새로 편입된 삼각함수를 적절히 내도 결코 엄청나게 어렵게 내지 않았다. 그래프 문제랑 삼각형 사인코사인 법칙 문제인데 나영 학생들도 지금 여기 들어 똑같은 내용이야. 나영과 다른 문제가 출제됐는데 둘 다 상당히 정답률이 낮아요.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만 넘어서도 정답률이 우수수. 왜? 기출이 없으니까. 문제 풀 소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승부처는 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교훈을 남겨야 되는 과목은 수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삼각함수. 삼각함수. 그치? 수열. 작년 수능 21번 수열이었다. 나영.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21번에 자리를 함부로 내주지 않았는데 수열에 내줬어요. 그것은 무늬가 공통과목으로서 수원에서 수열의 비중을 높여나가겠다는 의지라고 봐야 돼요. 이전에 미적분 중심에 수트의 미적분이든 나영에 아니면 미적분이란 과목의 가영에 미적분이든 미적분 킬러들이 나오기 전에는 수열이 킬러의 주제였어요. 수열이 가장 어려웠다니까. 전통의 강자야 그냥. 그런 수열의 위상이 서서히 복원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알겠죠? 삼각함수 더 심각해. 아니 이게 지금 58% 나올 정답률이 아니거든요. 조금만 공부하고 사인코사인 법칙을 풀어가는 그런 어떤 원칙을 명확하게 하고 연습 좀 하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아직은 58%. 근데 말이야 이 퀘스트를 보고 있는 여러분 이번 시험을 계기로 해서 뭔가 교훈 지점을 찾고 삼각함수 공부를 제대로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데 올해 내내 대부분의 전국의 수험생들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야. 알겠니? 삼각함수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하면 금방 점수 딸 수 있고 차별화 시킬 수 있는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가 바로 삼각함수다라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런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마디 하자. 선생님 이건 학평일 뿐이잖아요. 6평을 봐야 알지 않을까요? 아마 그런 마인드면 이럴걸? 6평은 6평일 뿐이다. 수능이 중요하지. 여러분 수능 미만 잡이란 말 하지. 그 말이 맞는 말인데 어떤 매식이 중간 점검을 하는 시험을 치고 나서 합리화하는 용도로 쓰여서는 안 돼요. 절대화하면 안 되겠지만 수원이 생각보다 내가 약한 애라는 게 발견되면 대책을 세우고 공부하는 게 맞지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자. 그렇게 공부해야 승리합니다. 자 이런 지점을 남겼어요. 선생님 근데 확통이 안 보이네요. 확통은 이제 끝난 과목인 거야. 확통은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 확통은 수량이 요만큼 들어가서 이번에 검증 안 된 거야. 6평부터 확통 본격적으로 검증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때 가서 보면 돼요. 나영입니다. 나영은 문항 개수가 더 많아? 이런.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이야 이 드라마틱한 정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21번은 21번은 기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17, 18, 19, 20이 다 거기서 거기야. 어? 객관식인데 50% 떼잖아? 다 어려운 거야. 객관식인데 50% 떼면 20%를 거저 가져가는데 그 중에서 30% 정도만 풀어서 맞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야. 그것이 2개도 아니라 4개가 연달아 나오고 객관식 5개가 줌킬러, 킬러로 구성돼 있다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뒤에 그러면 되게 쉬웠냐? 그렇지도 않아요. 뒤에 또 등장해요. 총 8문항의 변별량 문항이 보입니다. 그치? 이 중에서 역시나 수2가 다세요. 수학2. 수학2. 수학2가 다섯 문항으로서 미분적분 중심입니다. 미분적분. 사실 극한 상당히 평가원 시험에서 요새 중요한데 극한이 좀 소홀하게 다뤄졌다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가형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클래식한 스타일이에요. 신유형 별로 없고요. 나왔던 것들입니다. 나왔던 것들. 그래서 공부하는 데 시간은 많이 들고 공부하는 데 정성을 많이 기울여야 하겠지만 이 수2는 어떻게 공부할지가 막막하진 않아. 기출도 많고 강의도 많고 BTK라는 우리 강좌도 이미 개강했어요. 그치? 공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역시나 여기서도 수원이 문제예요. 어, 삼각함수네. 어, 심지어 29번은 30번보다 정답률이 더 낮네. 오, 베스트 킬러네. 29번 최고의 정답률을 보이고 있네요. 그렇죠? 최저의 정답률. 맞니? 이런 모습을 보면 수원에 대한 경각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야. 수2만 한다? 앞으로 범위가 넓어지면 수2가 차지했던 중킬러 위치에 확통이 들어갈 텐데 확통이 들어갈 텐데 수원을 해야 돼요. 특히 나영 학생 여러분. 지금 가형 문제도 싹 다 풀어봐야 되고 분리 출제에 대해서 다른 문제로 냈지만 다 공통 범위야. 알겠니? 어차피 지금 소스가 별로 없는 상태니까 가형 문제도 싹 풀어야 돼. 삼각함수. 정말 치역하다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가형 학생들은 도형 풀이를 평소에도 좀 해본 경험이 있는데 나영은 요새 도형 공부를 할 만한 소스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삼각함수가 사인 코사인 법칙이 만들어지면 사인 코사인 법칙 이런 게 나오면 아주 그냥 쥐약이죠. 쥐약. 그냥 다 틀렸다고 봐도 돼요. 둘 다 사인 코사인 법칙이에요. 그냥 그냥 아주 쥐약. 이건 그냥 코사인 법칙 개념 적용인데 57%. 객관적인 난이도에 비해 정답률이 너무 낮아. 대책 세우자. 수열 만만치 않다. 수열 뭐냐면 등차 등기야. 이거 중앙을 이용한 계산하지 않으면 식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는 그런 정도의 문제거든. 예상됐던 문제예요. 왜? 평가원 수능에 등차 등기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수열이 많이 축소됐기 때문인 거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나영 학생들은 가형과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두 개의 단어를 봐야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아요. 수원은 새로운 복병으로 올해 수능에 가장 중요한 저변을 형성하는 줌킬러의 본상이 될 것이다. 줌킬러를 수원을 거치지 않고는 고득점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을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어. 가형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비슷한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3월 학평이니까 너무 큰 의미 두지 말자가 회피하는 나의, 회피하는 그런 이유가 돼서는 안 돼요. 수원 제대로 공부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한 지점들을 충분히 살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분석은 해설 강의에서 자세히 해드릴게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2021 수능에 대해서 이번에 어떤 지점들을 정리하고 교훈으로 삼을 것인가 세 가지 길목 잡아볼게요. 첫 번째,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소프트킬러, 두터운 중킬러 세 문제씩 살펴보지 않았어요. 변별력 문항이 세 문제가 아니라 가형 6개, 나형 8개를 살펴봤습니다. 그에 따라 1컷이나 2컷의 간격이 벌어지고 컷이 내려가는 건 정상이에요. 여러분, 킬러 클래식해졌죠? 나오던 거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냥 이거 기출 열심히 하고 짜임새 있게 쫓아가면 돼요. 두터운 중킬러 이제 한 과목만이 아니라 세 과목 모두에서 중킬러가 골고루 나올 것이다. 두터운 중킬러의 시대를 분명 3월 학평을 출제한 선생님들도 느끼고 있다. 그렇게 가는 게 맞겠다. 그렇게 가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출제한 거다. 수능평가원도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더라고 예상하는 것이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학습 방향이다. 알겠지? 잊지 마. 중킬러, 중킬러 두터운 게 학습하자. 킬러에 너무 쫄지 말자. 두 번째, 삼각함수 수결 대책 마련하자. 선생님, 대책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 캐스트 처음 보니 얘들아? 선생님이 11월부터 주구장창 얘기했었어. 수원 중요해진다. 삼각함수 기출 4점 하나도 없다. 수열은 출제 경영 엄청 변해서 최근 나형 4년간 기출이 중요하다. 엄청나게 주구장창 떠들어왔어요. 심지어 스팟 특강이라고 해서 이미 완강했어. 전국의 유일무이한 강자라고 선생님이 예상입니다. 아직 조사해보진 않았어요. 그런 거 조사 안 해요. 그냥 내 갈 길을 갑니다. 여러분과 함께 삼각함수 4점 문항이 45문항, 50문항 가까이 들어가 있는 걸로 다 연습하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있잖아. 선생님 수강생들이 이번에 수원 삼각함수 그렇게 부담은 안 느꼈을 거라고 봐. 우린 이걸 정규 강좌에서 했거든. 얘들아, 얘들아. 안 늦었어. 수원 삼각함수는 할 게 없어요. 이렇게 넉넉히 있을 게 아니라 그냥 해 하시고 앞으로 나오는 문제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계속 개척해 나갈 거예요. 선생님이 다른 건 몰라도 수원의 두 개의 챕터에 관해서는 앞서서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쫓아오세요. 알겠니? 지금 이미 완강된 강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는 게 최선이지. 선생님 적중시키나요? 그러다 보면 적중 되겠죠. 적중이라는 것에 목을 매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야. 이 앞서 강좌로 개념 퇴제나 개념 퇴제에 그냥 아주 내신 수준에서 다룬 거 아니야. 기출의 내일도 고약평 싹 조사해서 기출의 내일에서도 쓸만한 기출 문제 많이 소개해 놨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시기에 하고 오세요. 하고 시작하자. 그러지 않으면 육평에 또 당한다. 그게 두 번째 강조점입니다. 세 번째는 있잖아. 세 번째는 혹시나 하는 방심. 방심하자는 말자는 취지인데 아까 얘기했죠. 확통. 이번에 시험 범위가 아니었어요. 본격적인 시험 범위는 순열접이 다 들어야 되고 메인의 확률이 가야 돼. 가형. 최근에 가형에서는 항등식을 이용한 함수의 파악이 되게 중요해졌는데 이번 3월 교육청 시험에서는 시험 범위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되고 오히려 수투의 기본기를 확인하는 시험으로서 의미를 가지자 했지. 이 미적분이나 확통은 가형에서 미적분이나 확통은 향후 시험을 대비하는 수밖에 대신 방심은 하지 말자. 알겠지? 이렇게 세 가지 교훈 지점 짚어야 되는 지점을 살펴드렸습니다. 어쨌든 진짜 수고 많이 했고 그냥 한번 지나간다는 가벼운 마음도 좋지만 얘들아. 기왕 친 거 본격적인 스타트 라인으로 삼자. 알겠지? 향후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